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강사이 또는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하는 근동지역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두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비옥한 지역을 확장하여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비사막지역과 시리아 북동부의 국경지역과 일치하여 확장됩니다. 북부 또는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남부 또는 하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추가 구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질어라고도 알려진 상부 메소포타미아는 발원지에서 바그다드까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의 지역이고 하부 메소포타미아는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까지의 지역이며 쿠웨이트와 서부이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용어는 주로 고대의 이 전체 지역을 가리키며 그 당시에는 아수르 북쪽와 바빌론 남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바빌론 칼데아라고도 함은 차례로 아카디아 상단와 칼데아 하단 로 나뉘었습니다. 오어 또는 이니포어와 같은 도시의 이름, 길게임즈와 같은 전설적인 영웅의 이름, 하머라비 코드 및 지구라트 지고레츠 로 알려진 특별한 건물의 이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나 바벨탑의 전설과 같이 성경이나 토라에 언급된 일화들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철학 이전 사상은 다신교적 사상으로 많은 신을 믿었고 지구는 거대한 섬이며 한 지역에서 여러 신을 숭배하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들은 그들 모두에게 경배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번성한 많은 문명은 아브라함의 종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브라함계 종교는 유일신 신하, 즉 한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브라함과 동일시되는 영적 전통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주로 유대교, 기독교 및 이슬람교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종교는 때때로 바하이, 사마리아, 만다, 드루즈와 같은 다른 종교와 결합됩니다. 그리스도 이전 3000년의 잠원 모음이 궁정 문맹 퇴치 집단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삶에 유용한 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고 사고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처음에 왕족이 그들의 군사적 승리를 고향시키고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은 성전과 궁전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으로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잉렬을 얻는 것이었고 직원, 서기관, 사제 및 행정가은 물리적 이념적 결속화에 영향을 받은 농민이 이란 토지가 권력에 의해 보수를 받는 생산의 완전한 통제를 향해 진화했습니다. 조명과 위생을 위해 보리, 양모, 기름을 배급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양이 다양했습니다. 궁전 근처에는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민이었고 왕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위 남자와 토지, 착취를 위해 자본을 축적한 서기관 또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문은 육체 노동과 토지 경작으로만 살 수 있는 부문으로 구성된 이른바 메스키노, 메즈키노즈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왕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회 집단에 속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는 성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에 빚을 지고 갚기 위해 일하거나 포로가 된 적들과 함께 전사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노예나 하인들이 있었다. 바빌로니아인과 수메르인 모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동의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인과 하인의 대화나 정당한 고통을 겪는 자의 독백과 같은 매우 인상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의 책들보다 훨씬 더 최근의 리텔 어베스터, 코어 더 어베스터이며 그 내용은 후기 마즈더의 점이 종교에 통합한 다양한 2차적 신들, 다저테스에 대한 위대한 시적 아름다움의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유일 신경, 이 찬송관은 사적인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평신도와 사제 모두가 낭송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동안 아베스타의 가장 오래된 책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과 악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함께 진정한 추상적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스타, 어베스터는 조로아스터교의 신성한 책과 성직자의 법전을 형성하는 마즈다교의 신성한 텍스트 세트입니다. 현재 형태에서는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희생에 대한 찬가, 삶의 모든 상황을 언급하는 규칙, 악에서 정화되는, 의식과 규범으로 구성된 전례 텍스트를 찾습니다. 또한 여러 우주론적 신화적 내러티브와 기도와 기원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샤프루 2세 시대에 갈렌의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전드아이셔포어의 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페르가문의 갈렌은 기원전 129년에서 기원전 216년 사이에 살았으며 그리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갈렌의 사상은 비잔틴 제국에서 시행된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나중에 중동으로 퍼져 결국 중세 유럽에 이르렀으며 제국은 17세기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조르지오 부첼라티, 아카드어 문언학, 언어학 및 문학, 서령문자 문자학, 메소포타미아 정치제도 및 종교의 역사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출판된 그는 철학의 기원이 특정 철학을 구체화한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변증법, 대화, 서사시, 민속학, 찬송가, 가사, 산문작품 및 자먼 형태의 윤리학, 바빌론의 이성과 합리성은 추상화의 실천을 의미하는 경험적 관찰을 넘어 발전했다. 추상화는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기능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해당 대상의 다른 속성을 무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설계된 정신적 작업입니다. 바빌론의 사상은 공리적이었습니다. 공리의 개념은 명백하고 참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여주거나 우려를 제기하고 싶어합니다. 바빌로니아 사상 역시 개방체계의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온톨로지는 존재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존재와 그 속성을 연구하고 우주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다양한 기본 개체를 분석합니다. 바빌로니아 사상은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철학의 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바빌로니아 텍스트 비관주의의 대화는 소피스트의 고뇌사상, 변증법, 플라톤의 대화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적 방법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오니아 철학자 탈레스는 바빌로니아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철학은 서기관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보에티우스 양식의 논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확고한 성찰을 구성하는 시, 대화 및 속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수메르인,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또는 아시리아인의 사회, 정치 또는 경제 구조가 어떠했는지, 페르시아 침공에 대해 더 알고 쉽다면 역사 비디오를 방문하십시오. 그들의 종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채널에서 종교의 역사 또는 신화에 대한 비디오도 방문하십시오.